1, 2, 3 안녕하세요. 여친구입니다. 고맨츄 레이션! 고맨츄 레이션! 여친구 콘텐츠가 새롭게 변신하였습니다. 딱 달라진 여친구 콘텐츠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텐데요. 다그치! 짠짠! 지금도 버디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콘텐츠 지로그! 여자친구의 소소한 일사를 보여줄 수 있는 지로이거든요. 2020년에도 여러분들께 찾아갈 예정입니다. 그리고 2020년에 여자친구 유튜브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GINGZ! 야! 버디라운지 현실! 버디 마음이 심쿵하게 만든 아이클 사진부터 은하가 부파이더로 볼 수 있지! 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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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디가 궁금하고 준비하게 된 스페셜 클릭도 2020년에 계속 이어질 예정이니까 놓치지 마세요. 띵동! 브이라이마을이 많이 기다리셨죠? 2020년에는 더 많은 알람이 울릴 예정이랍니다. 여자친구가 오늘 입을 모습 뭘까요? OOTD가 올라갈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도 여자친구의 다양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! 우와! 이 많은 콘텐츠를 다 지켜볼 수 있나요?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. 걱정 마세요. 매주 월요일 아침 10시 공식 스페셜 프로에서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절대 놓치지 마세요. 우와! 우와! 네, 2020년에는 여자친구 컨텐츠와 항상 즐거운 공식 하나 보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에어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